김병국 청주시의장의 불신임권 부결 여파가 더불어민주당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보이콧과 상임위원장단 사퇴, 의장 불신임권 등 그 어느 것도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출구전략도 찾지 못하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옵니다. 남궁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장 불신임권 부결과 의회 등원 거부, 이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민주당 의원 총회. 토론이 이어지면서 회의장 밖까지 목소리가 들리고 일부 의원들이 총회 중간 자리를 뜰 만큼 내부 갈등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사임과 의장 불신임권 제출 등이 협상 조건이 되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 박안희 원내대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총회를 통해 박 원내대표의 사퇴와 의장 불신임권 철회가 결정됐지만 불신임환이 상정돼 부결되고 박 원내대표 사퇴 역시 없던 일이 된 것에 날선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론과 달리 시청사 철거 예산 통과에 힘을 보탠 임경수 의원과 의장 불신임권 표결 진행과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은숙 부의장을 향한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의장 불신임환 부결 뒤 김병국 의장이 박 원내대표가 아닌 김 부의장을 협의 상대로 지목한 것을 일부 의원들이 출구 전략으로 삼자는 의견을 내면서 강경파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내부 토론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게 정리가 돼야지 앞으로 뭘 할 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5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결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의 등원 거부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민주당 등원 거부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 의결을 하지 못하는 복지교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소관의안은 본회의의 상정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시청사 철거 관련 예산 본회의와 13일 임시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극한까지 간 청주시의회 대홍, 양당 협의는 물론 내부 단속 실패에 따른 민주당 내 분열 조진까지 보이면서 시 주요 현안과 시민 3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집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